한 주간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 또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장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륵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승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237시대에 걸맞는 영적 감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창립 35주년과 본당 헌난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예원교회는 237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원교회사의 본당 헌난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교에 올인 집중한 안디오 교회 이런 영적 전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오 교회로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은 바로 237 성교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본당을 통해서 237나라 5총종족 보고 말하는 이 응답이 그야말로 물결이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예전 영광보다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언약으로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라 이것은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 그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무슨 영화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누가 체험하느냐 누가 말씀의 능력 체험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느냐 붙잡은 사람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2, 3, 7 나라 5층 종족 보금화에 걸맞는 뭐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감각이 없으면 허소리합니다 딴소리합니다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각 문등병자들 나완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그렇게 뜨겁게 겨울에 불을 떼면 안 뜨거우니까 자꾸 떼다 보니까 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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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 몰라 몸이 타는데도 모르고 손가락이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뚝 떨어져 있는 것도 몰라 손가락이 끊어주도 몰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가장 무슨 저주가 뭔지 아세요? 영적 감각 없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 속에 그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감격 찬양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요 하나 돼야 안다면 같이 하나 되자고 찬양하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찬양 들으면 가슴이 확 누워 그러더라고요 헌당 예배를 예운 게 처음 참석했는데 그냥 찬양을 첫 송을 부르는데 아랏 손님이 쫙 끼쳐드려요 여러분 화도 들어가서 소름은 그냥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야 늘 듣는 말씀이야 반복이야 반복 기도를 실감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 기도하기 싫어 뭘 하는지도 몰라 중원부원에 이렇게 살아가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오늘 이 시간 영적 감각을 해보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설교 들으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유무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지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에서 어떤 우리 모임 장로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재하면서 유무감각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유무감각 제가 끝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설교는 좀 세게 하지만 아주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목사들도 감히 내 옆에 오지를 못하고 겁이나 가면 유무감각이 부탁을 해요 정무사님에게 이거 좀 말하고 싶은데 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유무감각이 변명해서 정무사님은 무슨 분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하고 변명을 해줄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장로 때 여러분 모임 가지지 않으면 모임 가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제가 유무를 많이 썼던지 여전도회에서 기관별로 간증 좀 해달라고 와달라고 줄을 섰다니까 제가 포럼을 하면 같이 만들 교재라고 포럼을 하면 제가 너무 웃기니까 앞에 앉은 장로 부인들은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도 웃기니까 주름진다고 주름 안 지고 웃으려고 그 정도로 웃겼어요 유무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웃겼는데도 안 웃는 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도 여자들이 유무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유무 있는 남자 제가 유무 지금 이런 유무감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언제나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되야지 모였다 그러면 막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정상적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모임입니다 이 복음 없는 교회들 모이면 너무 흉보고 불평하고 엄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막 막이 쌓인 거죠 마기 공동체 만들죠 복음 없는 교회들 거의 다 그래요 교회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우리가 유무 감각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삼출나라 오총유족 복음하라는 해분의 미션 실현을 위한 이 영적 그릇을 갖추는 시간 모이기만 하면 막 성교에 도전 받고 모이기만 하면 막 전도에 도전 받고 모이기만 하면 막 기도에 도전 받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 성공에 도전 받고 하면 모이기만 하면 이런 막 영적인 도전 받고 그릇이 자꾸 갖춰지죠 그릇이 커지지요 그릇이 점점 내 입을 크게 잃나 내가 채우리라 입 크게 잃나 우리 권지환 장노님 간정 중에 보니까 죽을 얻으러 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을 얻는데 그릇을 들었는데 그릇을 들은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거 컵 들고 왔는데 더 이상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거래가 푸는데 어떤 애 냄비가 냄비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걸 갖추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대고서 2장 20절로 21절에 오면 주인이 귀 서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다 다 같은 그릇 아니에요 주인이 귀 서는 그릇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집에는 검그릇 엉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또 질그릇 뭐 헐그릇 만든 그릇 귀하게 다 있는데 그릇들 중에 어느 것을 귀하게 쓰고 어느 것을 천하게 서느냐 그 기준이 뭐냐 주인이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뭐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아무리 검으로 만든 그릇이야 더러우면 설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는 깨끗하게 지습을 한 것이 없이 준비된 그릇 깨끗하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의 삶을 살해한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성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오직 너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 사람 볼 때마다 새로워 사람이 볼 때마다 매력적이야 또 보고 싶어 아멘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성장돼서 뭔가 또 도전을 받아 난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도전을 받아 성장된 증거에요 나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대부가 돼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고 싫고 괴도 하고 싫고 헌신은커녕 그게 뭐요?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요 옛틀을 완전히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틀을 벗는데 걸림도 되는 것이 뭐냐 그 발견이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 새틀 인생 다 되시기를 제물로 주부합니다 그럼 셋째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후 바울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옷을 가지고 이 옷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보다도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그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옷이 엄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옷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그래서 썩어져 가는 여기서 썩어져 간다 이 말은요 멸망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멸망으로 가는 망해가는 이게 뭐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은 결국은요 멸망길 그것도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1차적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세운 문물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유형에 민감했고 퀄락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에베소는요 온갖 우상문화 온갖 쾌락문화 온갖 음란 문화 가득 차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신 현장 속에서 예수 그의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방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도 예습관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예습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신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건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특별히 이들이 벗어나야 할 옛 사람의 덕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조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내 사람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험한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험한 상태 여기서 험한다는 것은요 속이 텅 빈 것 목적이 없는 의미 없는 헛된 것 그런 뜻이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공허한 상태 허해 허해 텅 빈 허해 방황해 그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지 스스로 의미있게 산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불신자들은 싹 다 무너질 바벨탑 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결과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부자였지요 그리고 그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이 택한 여자만 1000명이요 그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뭐 이 여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 솔로몬이요 어떤 일이 났냐 참참참참참참참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상문화 쾌락문화에 빠져 살다가 말년에 말년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후회하면서 쓴 전도수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전도수의 시작이 지혜롭다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헛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결국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호람되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히피운동이 청년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히피운동이 그래가 청바지 입고 통기타를 메고 참된 만족을 누려보자 그러면서 마약을 복용하고 성쾌락을 추구하고 각종 신비한 종교를 체험하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 히말리아까지 방문해서 무슨 새로운 신비한 그러한 세상이 있는가 진리를 열심히 찾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 만족 행복 진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 히피들이 척 서미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척 서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된 히피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교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확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히피들이 가운데 라켓롤 음악 음악계 라켓롤 뛰어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현대 CCM 속이라 하는 마라타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라타 찬양이 이들 통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미국 기독교에 혁명적 영적 바람을 확 일으켰습니다 이걸 지저스 피플 모먼트라 예수 사랑운동이라 라는 운동을 히피 출신들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한 자매가 고백하며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음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세상 끝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큰 갈증만 남게 되어 있다 갈증만 낫는다 더 깊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이 영혼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이유가 총명이 없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자꾸 각인뿔이 체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이렇게 잘못 각인뿔이 체질 되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브레이크업 파티 엎어라 아멘 기업들도 그래요 혁신하자 혁신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시작하자 뭐가 잘 안됩니까 괴는 이렇게 헌당하고 2,3,5 존중 떠돌고 있는데 내 괴는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없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잘못했구나 고집 피우지 말고 오늘부터 뒤엎어버리자 내 삶을 개혁 혁신시키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 하나님이 오늘부터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영적 감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좁사서 회복의 사장 17절에 보면 회복의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아멘을 강조합니까 아멘을 많이 하라고 말합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할수록 말씀의 집중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의 집중도가 아멘 아멘하는 순간에 그 말씀 아멘이 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를 원합니다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하여 좁사서 그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더라 성치편에 계속 아멘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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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아멘이 입에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남들은 다 손을 드세요 손 들고 차장합시다 손 안 들립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손들어 못 들어요 아멘에 못해요 입이 없어 못 합니까 혀가 없어 못 합니까 못해요 안 나옵니다 꽉 잡혔습니다 꽉 잡힌 상태예요 아멘은 안 됩니다 아멘이 안 되거든 내가 잡혔구나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인정하면 그날 풀려요 해가 풀린다고 해가 풀려 은혜 못 받으면 절대 아멘은 안 됩니다 시험 들면 절대 아멘은 안 됩니다 아멘하는 순간에 뭐요 새로운 각인이 일어납니다 아멘하는 순간에 새로운 각인이 생겨요 이렇게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될 때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구섭을 벗어버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 선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힘과 내 영역으로 내 힘과 내 결단 비울 수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 깎고 사내들과 수행한다고 해도 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찬양을 부를 때 아멘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아멘 기도를 들을 때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에 완전 오픈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신 영적 상태 교회로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이 설레이고 설레임이 있어야 돼 설레임이 설레임이 있어야 돼 그게 안되면 막 성경의 방망이로 두드려 패해 그냥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적용하고 모든 예들을 다 깨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재물하고 축구합니다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세 사람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철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영접해서 나 교회 집사야 철저한 변화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부피하고 탈락한 내 사람의 본성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내가 재창조되었다 그듭났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옷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요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그렇게 살던 존재와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다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암을 얻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저주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예를 들면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징긋징긋한 재수복을 딱 던져버리고 재수복 던져버리고 자유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재수복이 좋다고 계속해서 나와서 입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징긋징긋한 재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누파울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 너 새 사람 되었어 왜 옛사람의 그 습관 그 체질 그대로 또 답습하냐 이걸 위해 사도파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겠어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 오직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종교생활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라 오늘 고순연 장로님이 관상하는 걸 저도 다 들었습니다 당시에 있는 것 다 바쳤습니다 본인은 겸손하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고순연 장로님이 안셨으면 이 교회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집 팔아 퇴직금을 다 바쳐 그 당시 현금 13억 5천 35년 전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땅이 세워졌기 때문에 집게 된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애입니다 올인의 지금 아프리카 가서 그 죄수들하고 같이 그들을 도우고 삽니다 장로면 같은 장로입니까 예원교회 출신 장로가 그렇게 환한 기뻐한 일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구나 앞으로 이런 장로대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장 넘어 나올 일 게 뭐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런 영적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모양만 갖추지 말고 똥포만 잡지 말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창교된 나의 존재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살로바오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빌보 3장 철절로 구제하면 오직 예수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기 위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싹 다 배설물로 그 정도로 확실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은 것을 붙잡았다 이 말이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 위에서 부른 상 땅의 거 말고 위에서 부른 상 눈에 안보여 위에서 부른 상 일생인 거 아니야 영원한 거 그래서 디무도 4장 철절로 8절에 그 사명이 다양한 시점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라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지나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237 성경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237 정탐권 프로젝트 이여름 책자를 보면서 정말 한나라를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여러분 구입 다시 구입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표에 내게 말씀하시는 내 환경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책을 책자를 보면서 책 잘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나라가 어디인가 전체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이 가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는 나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품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정신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교회가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나라를 타켓 등을 탁 때려가 캠프 간다면 얼마나 검게였을 함께 참여하면서 세계보험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37 성교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접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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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해외에 해외에 있는 분들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성교위원회에 연락하세요 무슨 그런 나라들 접촉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교위원회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그 접촉점을 분석하고 진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무진 성교위원회에 계시는데 어제 와서 보고했습니다 콜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제자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한 것을 제게 다 보내줬거든요 목사님이 보고타에 가게 되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인데 거기에 현지 목사도 600명을 모아서 집회 대형 집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RTS 출신의 제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문땅 가본 남미에 콜롬비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접촉점을 만들어주시구나 기대해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년에 아마 첫 캠프로 한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우리 곤충일 장호님 관리 들으면 저것도 내가 헷갈리네 자꾸 아프리카로 그런 마음도 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접촉점이 있는 그런 분석들을 다 그렇게 해서 이삼천나라 오천주족 보고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가야 됩니다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정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거 없습니다 연락만 해주고 소개만 해주고 전도사님들 지역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또 전도 잘하는 평친도가 있어요 그분들도 은사가 있는 분을 연결시켜주고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쉬운 게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은 내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예원계 모든 성도들 재창조된 세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원없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성격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성격이 엄청 고집이 세 성경 말씀 듣기는 들어 아무 영향 못 입혀 지 성격 가지고 살아 지 성질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심 장세기 삼장이 체질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질대로 살아는 인생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자존심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 말은요 한 분만 벗고 한 분만 입으라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벗고 계속해서 입어야 돼요 매일 벗어버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면 또 옛사람이 또 입어져서 나도 모르게 빨리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예배 예배 때마다 벗고 새로 입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됩니다 계속해서 그만큼 체질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매일 벗고 매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 말씀에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죠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대화해보면 5분만 해도 알아요 아 이분 감각이 있구나 전부 인본주의 전부 인간적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영혼이 완전히 혼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소같이 만나면 시원시원하고 뭔가 막 힘이 솟아나고 미래가 보이고 아멘 그래야 되야지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 말씀에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감각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보험하 주역으로 당당히 승인받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에 헌당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삼질 시대를 맞이했는데 영적 감각이 여기에 맞는 감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날마다 강단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게 하여 부서야 될 옛사람을 미래없이 완전히 부서버려야 좋시고 새사람을 입는 내 주예배가 되게 하여 좋사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